어제 총력전이 진행이 됐는데요. 총력전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각 마을별로 총 4군데 아스눈경지, 아람숙, 대읍벽서부, 눈물의 바다 동부 이렇게 4군데 점령한 연맹이 있는데요. 여기 각 마을마다 버프가 있습니다. 점령연맹한테 주는 점령버프가 따로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점령하지 못한 일반 유저분들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버프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점령 표시되어 있는 마을의 돋보기 버튼 누르면요. 여기 버프 상인한테 텔레포트를 할 수 있어요. 버프 상인한테 가서 아스눈경지의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가격이 5천원입니다. 5천원. 이거는 서버마다 점령연맹에서 가격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아마 서버마다 가격이 다를 거예요. 우리 서버는 5천원으로 돼 있고요. 1, 2, 3, 4 이 중에서 랜덤으로 2개의 버프를 획득할 수 있는데 1번 버프가 뭐냐면 밑에 2, 3, 4번 버프를 모두 다 적용받을 수 있는 버프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2개라서 2개 다 이게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2개가 랜덤으로 즉시 획득이 되거든요. 근데 대박 모듬이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대박이 나올 때까지 돌릴 거예요. 이게 하나를 중복으로 2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대박 안 나오냐? 자 대박 명중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대박을 2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대박을 잠궈요. 이걸 잠구면은 가격이 아까 5천원이었는데 15,000원이 됐어요. 가격이 3배로 뜁니다. 잠군 대신에 가격이 3배가 돼요. 이제 3배 가격으로 돌릴 거예요. 대박이 하나가 더 나올 때까지 대박 곱하기 2 될 때까지 돌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은화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곱하기 2가 됐어요. 대박 모든 효과 획득 2. 이렇게 될 때까지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농경지는 은화로 해야 하지만 이외에 나머지 지역들 아람숲, 대흑벽서부, 눈물의 바다, 동부는 다이아예요. 다이아도 이거 가격도 이 연맹에서 설정한 가격으로 하는 건데요. 가격을 얼마까지 설정을 할 수 있냐면 아스농경지는 최소 2천 은화에서 최대 2만원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정말 악덕한 곳은 최대 금액으로 받을 거예요. 아람숲, 대흑벽은 최저 1다이아, 최고 10다이아, 15다이아까지 설정이 되고 눈물의 바다, 동부는 기본이 2다이아, 그리고 최대 20다이아 이거는 서버마다 점령한 연맹이 얼마를 설정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버프 효과가 워낙에 좋아서 사실 다이아를 쓰더라도 일주일짜리 버프이기 때문에 다이아를 쓰더라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 중복이 잘 떠요. 20% 확률이라서 생각보다 잘 떠요. 여기는 2다이아네요. 우리 서버는 2다이아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2다이아로 돌려. 아 근데 이거는 부캐이기 때문에 안 돌릴게요. 이것도 대박 모든 효과. 대박 모든 효과는요. 치명일, 모든 치명 피해일, 스킬 피해율 2.4%가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모든 효과 대박 곱하기 2가 되면요. 치명 2, 모든 치명 피해 2, 스킬 피해율 4.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프 받을 때 꼭 대박 곱하기 2가 될 때까지 돌리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요. 각 마을마다 버프가 있는데 버프 효과. 이거 이제 대박 곱하기 2로 하면요. 총 명중 2에 받는 일반 몬스터 피해 감소율 2.4% 일반 공격 피해율 2.4% 치명 2에 모든 치명 피해 2, 스킬 피해율 4.8% 일반 몬스터 피해율 2.4% 공격 속도 4% 모든 받는 피해율 4% 또 공격력 4에 방어사의 모든 피해율 4% 이 모든 게 적용이 되니까 캐릭이 평소에 사냥하던 것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두 단계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몇 백 다에 안 써요. 이 버프는 점령 연맹만 얻을 수 있는 버프가 아니라 모든 유저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버프이기 때문에 각 마을 버프 상인한테 와서 버프 최대 효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사냥터로 가서 사냥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요. 이 숫자 2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각 지역마다 버프가 곱하기 2 다 곱하기 2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엄청나요. 이거를 단돈 몇 백 다이아로 이 모든 버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 이건 사야 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